오늘은 집 개청소를 좀 하려 한다 해치기 풀도 좀 쉬고 잔디도 좀 꽂고 이게 줄이거든요 줄 이거는 이 해치기 날이 잔디밭이 뭐 독자갈이 없는 데는 날로 쳐야 되고 독자갈이 좀 있고 돌이 있는 데는 이 줄로에 안 되네요 주라이면 칼날로 오면 많이 다치거든요 돌에 거쳐가지고 이 빨대시 돌 같기는 줄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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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 칸날이 아까 그 줄하고 들으셨을 때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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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고다 좀 담나있어요. 크기 넓죠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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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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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